오케이 아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죠? 여기 뒤에도 있어요? 예 뒤에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나의 침실이야 This is my bedroom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에 누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나요 텔러 그 다음에 얘는 비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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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죠 텔레비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했다 봤다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했다 여기 6학년들 채점했는거 찾아가 응 위 지민이 어제 돌 가져왔다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했다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했다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파는 소파죠 소파 난 소파 위에 앉아서 티비를 시청한다 그리고 식사 глий이 티빙 탄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한다 티빙 탄레비전에서 게임을 시청한다 k 이런것들은 4학년 정도면 읽을수 있어야 되겠죠 예 watch도 그렇고 침대는 bed 10시다 이제 사러 가라 It's 10 o'clock Go to bed now 그림사진은 picture 요가의 소리는 pick 얘는 cheer 합쳐서 picture ok 그래서 카메라는 사진을 찍기 위해 사용됩니다 used cameras are used to take pictures picture ok 그 다음에 싱크대는 싱크 싱크 이렇게 생겼죠 싱크 ok 그래서 그 싱크대는 지금 접시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다음에 벽장은 응? 클로젯인데 클로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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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의 옷들을 옷장 안에 넣고 있는 중이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금만 잠깐만 클로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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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ложно 이랍 뭐 클로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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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wenn 리프리지레이더 그러고요 리프리지레이더 리프리지레이더 여기까지 소리 얘는 프리 절 레이터 리프리지레이더 리프리지레이더 그래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다 리프리지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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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미러 미러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미 얘는 라 미러 그래서 니가 괜찮은지 괜찮게 보이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울을 이용하세요 코 토이렛 토이렛 도렛 토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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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장실 어디있나요? 토이렛 뭐라구요? 필러 오케이, 베개로 그의 머리를 받쳐주세요 필러 오케이, put a pillow under his head 테이블 모든 접시들을 직탁 위에 두세요 put all the plates on the table window 오케이, 나는 나의 창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people outside through I can see the people outside through my window bath tub bath tub bath tub 그 아기는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베이비 이즈 테이킹어 밭 또 베이비 이즈 테이킹어 밭 또 베이비 이즈 테이킹어 밭 베이비 이즈 테이킹어 밭 너무 많이 모른다 흔들아 베이스 베이스 오케이, 그 꽃병은 꽃으로 가득하자 램프죠, 램프는 램프 등 오케이, 지니는 램프에서 나온다 지니는 램프에서 나온다 주방, 부엌 키친 키친인데요 키친 나의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십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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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교실의 벽을 노란색으로 칠했다 페인티드 오케이 했구요 네, 패드 하도록 합니다 뭐 했어요? 책은 요기 있네